유시 이진 데이입니다. 뭐? 반갑습니다. 나도 반가워. 제가 진짜 안타까운 사정이 있거든요. 삶이 오기 전에 막 방에 나갈게요. 그래요. 16시부터 단순하던데. 머리를 감은 겁니까? 저 밑에 홀에서 잘까봐요. 내 생각 했어요? 진짜 뭐래? 시간 이후 내 걱정만 합니다. 뭐야? 니가 뭔데? 참. 왜 웃기면 눈이 되잖아. 자기 마음 들켜서 졌다고 생각하지 맙시다. 내가 더 좋아하니까. 아니 진짜 왜 잘해요? 와. 뭔 일이래. 맛있어. 쟤들은 미래를 약속하고 싶은 타입이죠. 아이 두 발이 또 그렇게 굴나. 맞네 이게. 어? 너무 길었네 다리가. 너무 자가 자가 다시 탐난단 말이야. 아이 나 어떡해. 어떻게 한번 다시 해봐 저거. 저 부탁이 있는데 그거 들어주시면 안 돼요? 한번만 해요. 하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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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한번만 더 몸이 닳은 것도 아니잖아요. 그쵸? 이겨 저기 딱 한번만 부탁합시다. 에? 한번만요. 하아. 하아. 그러면 내가 더 하고 싶어지잖아. 태어난 순간부터 듣고 싶었습니다. 드디어 감았네요 머리를. 진짜 감은 거 맞아요? 물 잘 나왔니까? 아쉬운 밤이지 않나? 뭐해요? 라면 먹고 갈래요? 하아. 하아. 안 보인다고 이상한 짓 하면 소리 지를 거예요. 하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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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샤 예스 뚝뽀어 술은 깼어요? 맛있다 많이 마시던데 취하니까 그냥 딴 사람인데 저 막 기분이 좋아서 그렇지만 취한 거 절대 아니에요 진짜 괜찮아요 딴 놈이랑 술 마시기만 합니다 엄마 그대를 바라볼 때면 모든 게 먼저 You think I'm a nice guy? 언제부턴지 지금이라도 자수하세요 You are not easy And you, perfect person Spent my last night 특보성신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요 내가 반드시 찾고 내가 반드시 구할 겁니다 알죠 나 일 잘하는 남잔고 금방 갈게요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울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요 금방 갈게요 조금만 기다려요 조금만 기다려요 움직이지 말아요 집안이 돈을 못 버텨요 난 이 차를 떨어뜨릴 겁니다 나 믿고 잠깐만 눈 감고 있어요 내가 꼭 구해줄게요 약속해요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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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반란까진 저는요 모텔 아주 제 집 드나들듯이 드나든답니다 아주 못하는 말이 없습니다 아유 뭐 사랑해요 네 사랑해요 네 이렇게 붙으면 되나? 응? 껌딱지처럼 방법이 없진 않죠 더 있으라 그랬어요 사랑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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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먹어요 그리고 그 눈은 뭡니까? 안 먹어요 아이 성물 흉으로